그럼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이제 장기적 목표예요 이제 이거는 경영교육 마무리하면서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인데 장기적 관리에 있어서 여기 계신 원장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교육이에요 무슨 교육? 성장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 매장을 운영하실 때 내가 1인 샵으로 계속 쭉 운영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사실 안 들으셔도 돼요 근데 디자이너를 추가로 채용할 생각이 있거나 혹은 인턴을 디자이너로 만들 생각이 있다던가 하면 이 장기적 관리 포인트에 대해서 명확하게 포인트를 잡아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현재의 미용 업계가 대한민국의 유래가 없을 정도로 채용이 안 되고 신입 디자이너가 없는 세대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반대로 인턴들은 왜 부족한 걸까요? 예를 들어 인턴을 채용하고 싶어도 채용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채용을 안 해서 신입 디자이너들이 안 나왔다 그럼 인턴들을 채용하고 싶은데 채용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완전 다르거든요 세대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저희 세대 때 미용하던 친구들은 집이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지금 돌이켜서 보면 저희 세대 때 그리고 여기 계신 원장님 세대 때 미용한 친구들은 그렇게 부유한 친구들 솔직히 없어요 집이 너무 잘 살아서 미용한 친구들 별로 없어요 지금 급여가 192만 원이지만 미용 배우려면 돈 투자를 계속해야 되잖아요 학업비 계속 내야 되고 디자이너 되려면 교육 계속 받아야 되잖아요 그 투자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은 진짜 하고 싶은 애들만 미용을 하는데 그 진짜 하고 싶은 애들이 미용을 왜 하냐면 돈을 잘 벌어서 저희 매점 보면은 매출 1000하면 월급 300 받고요 매출 1500하면 급여 500 이상 받아요 그러면 지금 미용하는 애들이 인턴 애들이 위식은 뭐냐면 난 디자이너가 돼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턴이 취업을 하려면 어느 살롱을 들어갈까요? 교육이 잘 돼 있는 매장 그리고 오너가 성장을 할 줄 아는 매장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확장을 하거나 매장을 성장시키려면 나 혼자서 안 되잖아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교육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해결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앞으로의 매장을 계속 유지하는지 유지 못하는지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어느 브랜드든 직원을 채용해주는 브랜드가 없어요 브랜드들도 아는 거예요 직원 못 구해요 우리가 이제 근데 옛날에는 다 구해줬거든요 근데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우리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부터 1년 안 최소 1년 안 최대 1년 이후에 교육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해결이 불가능하면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요새는 디자이너 한 명 뽑는 것보다 인턴 키워서 디자이너 만드는 게 훨씬 빨라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다 그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인턴 뽑으면 뭐예요? 디자이너 만드는 코스가 없어서 애들이 나가버리는데 그럼 원장님들이 장기적 관리에 있어서 생각해봐야 되는 건 두 가지는 어떤 거냐면 교육을 자체적으로 진행을 할 건지 아니면 위탁교육을 할 건지 생각을 해야 돼요 인터넷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여기는 교육을 어떻게 해요 이건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자체 교육인데 특별한 프로그램은 없고 그냥 그달 그달 가르치고 싶은 거 가르쳐요 이러면 절대 채용 안 돼요 그리고 그게 계속 노출돼야 돼요 교육을 꾸준히 계속 하고 싶다는 게 저희 이번에 서교점 한 명 뽑는데 이력서 100장 들어왔어요 그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너분들이 이걸 그냥 간단하게 교육을 만들어야 되는데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최소한 우리가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조금만 고민해보면 디자이너까지 만드는 1년 6개월의 과정 18개월이죠 18개월의 과정은 내가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하면 그럼 이걸 자체적으로 해결할 건지 아니면 위탁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살롱워크에 대해서 디자이너들이 인턴들이 있는 매장들 같은 경우는 인턴들이 교육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해요 제가 교육 끝나고 저희 매장 1레벨부터 5레벨까지 교육 프로그램이라 디자이너들이 인턴들한테 해주는 16주차 교육 프로그램을 다 드릴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왜 해야 되는지라고 보면 인턴들이 디자이너 교육이 되는 프로그램이라 살롱워크 프로그램이랑 달라요 살롱워크 프로그램은 염색, 펌, 시술에 대한 집중도가 있고요 그냥 아카데미 수업 같은 경우는 커트베이스에 대한 얘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인턴들한테 우리가 매장에서 교육을 가리키면 커트베이스 교육을 가리키는 것보다는 시술 교육을 많이 가리키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디자이너가 못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디자이너들도 마찬가지로 성장시키고 싶으면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대한민국 미용업계가 좀 위기 상황이라고 봐요 왜냐면 인력난이 너무 심해서 매장들이 개인 살롱들이 많이 없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구조상 봤을 때 너무 옛날의 방식을 고소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선불권 영업, 객단가 영업을 해야 되는데 객수 영업을 고집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만큼 객수가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계속 하향세를 겪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수도권에서 핫한 살롱들 보면 다 개인 살롱이에요 1인샵들도 되게 많아요 1인샵, 2인샵들도 근데 그 살롱들이 결국에는 중요한 건 뭐냐면 원장님들이 죽을 때까지 일할 수는 없잖아요 저 좀 억울해요 나는 지금 미용을 23년 동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10년 더 살롱에서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걸 어떻게 해요 힘들어서 이미 마흔을 코앞에 두고 있다 보니까 살롱워크의 컨디션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하루에 8명 받으면 너무 힘들어요 옛날에 20명씩 봤던 것도 막 했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가 오너로서 이 교육을 듣는 이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현재 매출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디자이너들과 크루들을 성장시켜서 내가 일을 안 해도 수익이 나게끔 만드는 형태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장기 목표가 반드시 설정이 돼 있어야 되고 이 장기 목표는 무조건 교육이에요 다른 플랜 잡지 마세요 다른 장기 목표는 어떻게 디자이너들과 크루들이 교육할 건지에 대한 고민만 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디자인을 만들 건지 그 인턴들 같은 경우는 안 되면 위탁시키고 디자이너들도 안 되면 외부 아카데미 보내야 돼요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못하는 교육은 다 외부로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리에서 이제 드디어 딱 6시가 됐어요 와 나 배꼽시개 미쳤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